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듣고 싶은 노래 혹시 있으시면 신청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저녁에 손님이 별로 없으셔서 오늘 준비를 많이 안 해놔 가지고 맛이 있게 됐을려나 모르겠습니다. 맛있어요. 두부김치 하면 참치 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고기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얘기해주세요. 오빠가 어디가 바다로운 사람이랑 오빠한테 얘기하세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무랑개 음악인들이 오시면 제가 긴장돼서 노래 잘 못하는데요. 오늘 한번 배우러 와 공연을 하셨다는 분들이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냐 제가 배워야죠. 오랜만에 불러보는 성미경씨의 보람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맘을 당신은 잊었나요?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? 기다림에 지쳐버린 길 잃은 작은 영혼 온밤을 꼬박 세워 널 위해 기도하리 조용히 밀려드는 물안개처럼 우리의 속삭임도 그러했는데 하얗게 지새운 맘을 당신은 잊었나요? 그날의 기억들도 당신은 잊었나요? 기다림에 지쳐버린 길 잃은 작은 영혼 온 밤을 꼬박 세워 널 위해 기도하리 온 밤을 꼬박 세워 널 위해 기도하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